기차수축은 넘어가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휴가에 바닷가로들 많이 가십니다. 산속으로도 가시고. 그렇죠. 부산의 해운대나 강래의 경포해수욕장이나 지리산 속이나 공통된 풍경은 여기저기 스쿠터나 오토바이가 달리고 빨간 철가방 이런 것들이 보이고 빨간 철가방. 이거 알아요. 음식 배달. 요즘은 해변에서건 산에서건 다 하더라고요. 어디에서 시키죠. 맨 처음에는 대학 캠퍼스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다고 해서 깜짝 놀란 게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됐습니다. 모래 사장에 깔린 그 수천 수만 개 파르솔까지 다 번지수를 찾아가면서 배달되는 배달 음식인데 이들을 위해서 탄생한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있죠. 이게 얼마나 되냐 한번 제가 따져봤습니다. 우리나라 배달 음식 시장 규모는 전화 배달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 10조 정도입니다. 10조. 그 시장이요. 배달 음식 시장이. 그중에서 스마트폰 앱으로만 주문하는 게 한 1조를 좀 넘습니다. 1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 장사가 되겠다 싶어서 그냥 배달 앱뿐만이 아니라 소셜커머스 업체나 이동통신 사업자까지도 배달 앱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겠다. 뛰어들었습니까? 네. 뛰어들고 지금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뭐라 그럴까요. 장사하는 방식이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 앱 서비스는 배달통이라는 거였습니다. 배달통. 유명하죠. 네. 2010년에 등장했고 지금은 제일 큰 게 배달의 민족이고 요기요 요기요 배달통 이렇게 3개의 업체가 메이저고요. 이 3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는 배달의 민족인데 누적 다운로드 수가 천만을 넘겼고 한 달에 주문 들어오는 게 300만 건 몇백만 건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 동네 지역 무슨 음식점에만 배달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하면 전국 어디에든지 음식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연결이 되는 거죠. 배달통도 명예회복을 누려야겠다라고 해서 배달의 민족 배달통에 위세를 갖다가 어떻게든 뚫고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요기요도 열심히 2위인데 추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외국에도 배달앱 시장이라는 게 있나요? 아니면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입니까? 한번 시켜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만 영국에 가면 온라인 테이크아웃 음식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있어요. 저스트잇이라고요. 막 드십시오 이런 거죠. 미국판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리는 그립허브라는 곳도 있고 씹니스 노스아메리카라는 곳도 유명하고 그런데 씹니스 노스아메리카는 그립허브에 얼마 전에 아마 통폐합됐을 겁니다. 그래요. 외국에도 배달앱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을까 저는 분도 궁금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배달의 민족일까 막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그 배달이 그 배달이 아닌데. 그 배달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밥상 예절이 엄격했습니다. 어릴 때 왼손으로 먹으면 알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밥상이 네모난 데 구팅이에 조금 코너로 돌아앉아 있으면 똑바로 안 앉는다고 야단 맞고. 똑바로 나간다고 또 막 이러시고. 밥상 예절이 상당히 엄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제 체면과 위신 있지 남한테 밥을 갖다 시켜서 둘러앉아 가지고 그냥 뭘 장판지 깔고 먹느냐. 자리 깔고 먹느냐. 안 됩니다 이건. 아마 1920년대 기록을 보면요. 아침에 뜨끈한 설렁탕을 양반님들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설렁탕 파는 주막거리에 나가면 되는데 양반 체면에 어떻게 상민들 먹는 설렁탕을 갖다 퍼먹느냐. 먹고 싶은데 못 먹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록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배달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고. 그런데 중국인들이 나중에 많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음식을 주문해 먹더라 이겁니다. 중국인들이. 중국인들이. 거기서 시작됐군요. 그래서 우리 양반들도 그때부터 우리도 설렁탕을 먹을 수 있겠다 해서 집으로 설렁탕을 배달시켜 먹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개화기 때부터. 그게 한 1920년 30년 된 거죠. 그리고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짜장면이라고 하는 대중 최고의 인기 음식이 배달의 기수가 되어서 배달 문화를 전국적으로 퍼뜨립니다. 역시 짜장면. 그다음에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 왜냐하면 가서 기다리는 게 지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시켜놓고 딴 일하다가 오면 얼른 먹고. 그렇죠. 이게 또 편리 추구와 빨리빨리 문화가 또 우리만의 독특한 배달 문화를 만들었죠. 우리나라 역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배달 음식은 뭘까. 짜장면 아니에요? 짜장면 설렁탕. 아닙니다. 효종갱이라는 음식인데. 효종갱이 뭡니까? 어렵습니다. 효는 새벽을 말하는 새벽효. 종이라고 하는 건 쇠북종입니다. 새벽에 땡 하고 종이 울리면서 성문이 열리면 배달 음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효종갱이라고 하는데 효종갱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갈비 전복 버섯 채소에 된장을 풀어가지고 밤새 푹 과는 해장국입니다. 그래요. 조선시대 새벽에 통금이 해제되면 국항아리를 솜에 싸서 식지 않게 솜에 싸가지고 사대분 안에 대갓집으로 막 배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기가 나날이 하늘을 찔러서 결국 이게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라갔댑니다. 그래요. 뭐 양반들이 다 먹는데 대감들은 다 먹는데 왜 나는 못 먹냐. 그래서 경기도 광주 지역의 전통음식인데 여기에는 또 아픈 역사가 있어요. 왜 광주일까.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걸핏하면 양반들은 남한산성에 피신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에 엄청난 양반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런 게 이제 생겨난 거죠. 그렇고요. 음식과 음식 먹는 방법 이건 사실은 정치사회적인 배경과 뗄래야 뗄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좀 깔끔을 많이 떨고 개인주의가 강해서 배달음식을 잘 안 시킵니다마는 다만 제가 여기서 배달음식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래. 과거 얘기는 지금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직장인들의 회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 이거 체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한식을 맛보게 하고 한국식으로 술 따르는 법, 식사회절 이런 걸 배우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광지에 데리고 다니는 걸 생각하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바라는 한국 문화처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1차에서 식당에서 삼겹살, 소주, 2차에서는 광장시장, 녹두빈덱떡, 3차에서는 치맥 이렇게 됩니다마는 아마도 이 배달음식이라는 것도 관광버스에서 주문하면 도착하자마자 배달음식이 딱 와 있는 이런 걸로 해서 뭔가 한류로 만들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뭔가 새로운 발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 배달 문화 오늘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